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 먼저 하자면 서울 다이너스티에서 탱커를 맡고 있는 줌바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제가 일일 MC를 맡았는데요. 잘 못하더라도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북미 디바 성우이신 샬레청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디바의 보이스의 샬레청러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만나서 만나서 만나뵙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팀을 만나서 만나뵙니다. 하지만 저는 디바의 마스컷은 서울의 디나스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사리아의 메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디바에 대해 더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질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디바의 랜드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바 궁극기 대사가 제일 마음에 든건데, 오오오오 오케이, 그럼 베ётся게 하면 너ris hein? 우와.. 진짜 최고에요 thank you 이거 진짜 만들어서 transmitted. 제가 매일처럼 라이브로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영광 들었다고 해보세요! You can do it! 넌 못하겠어! 못해요? 넌 진짜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제 티바 플레이를 알려드리기 전에 샬레 씨를 사랑하시는 많은 팬분들이 질문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요? 오! 네! 저는 10년 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TV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verwatch은 제 첫 번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이 계속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팬들에게 항상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성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오버워치 리그 프리시즌에서 영어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냥 회사 같은 거, 그게 좀 보기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 못 해가지고 그래서 좀 아직 영어를 더 배워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I always imagine I want so many different skins. I want to create a lot of skin. 근데 there's a fairy tale called Little Red Riding Hood. And I would want the Mecha to be a wolf, and I would be Little Red Riding Hood. But it's an American tale, so I don't know if it translates to all cultures. However, 서울 다이너스티의 메스커트가 호랑이니까 제가 메카가 호랑이였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저희 팀의 마크를 스킨으로 만드신다니까 저희는 진짜 영광스럽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축구 등번호 검색해서 거기서 찾아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형들은 어떻게 넣었나 저도 좀 궁금하네요. 형들? 형들. 형 동생들. 동생들도 있고 형들도 있어요. 동생들도 있고 형들도 있어요? 네. So, um... Why did you pick your number? 최고의 수비수? 그렇게 적혀있어서 제가 번호 넣은 거예요. 네. 네. When I first got the role, I was very nervous because I wanted to make sure that I was not going to offend anybody, you know, the Korean fans especially, because I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pronunciation of the lines and the intonation was as accurate as possible. 이후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프랑스는 프렌치 디바 Germany는 중국 디바 일본 일본 디바 한국은 한국 디바 하지만 제가 main voice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연습했고 한국의 라인은 굉장히 많이 연습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3명 다 저희팀에 있고요. 최고의 딜러는 플레타 선수 최고의 탱커는 미로 선수 그 다음에 최고의 힐러는 류제홍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는 최고의 탱커가 아닌가요? 저는 최고의 탱커가 아니에요. 너무 겸손해요. 최초의 탱커가 아닌지 opposed. 제가 20 동사람에 온다, 전 세계에 온다. 아마도 오는 볼 수 있는 이카плей. 다른 미국을 Sally에tte 올해에요. 저희는 미국에서 오랫도를 한국에 온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미국,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짜 많은 곳 donde 아직도 도왔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Overwatch에 매우 고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요. 제가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불쾌하지 않아요. 요즘은 좀 더 힘들어요. 근데 많이 재밌어요. 1위는... 진짜 죄송하게도 제가 원래 플레이했던 자리아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번은... 2번은... 2번은 디바! 그리고 3번은... 로드호그고요. 4번은... 4번은... 솔져. 솔져 76. 그리고... 5번은... 맥크리. 맥크리. 6번은... 한조. 한조. 7번은... 윈스턴. 8번은... 트레이서. 9번은... 겐지. 10번은... 아나. 아나. 근데... 겐지... 프로겐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이게 겐지도... 뭔가 뭐라 해야지?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겐지 쪽만 위주로. 응. 네. 저는 겐지를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하하하하. 연습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럼. 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Monday야 DEX 그러니까... 그것을 아기 那게 깊은 생기는 것만 But who can make a living. 그래서 when I became an actor I wanted to became a voice actor. 이것을 아주éricaultimos. 우리 parents의 대화를 하는 또한 하는 기술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en하게 하는 것과 좋더라구요. 특히, 한국의 Asian culture과 Asian culture에는 변호사와 의사와 그런 다양한 것들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아주 행복한 것들을 하고 결국 그의 액체자에 대한 인식을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을 좋아하고, 인식을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은 항상 원하는 것들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들은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프로게이머로서 힘든 점은 취미로 하면 재밌는데 일로 하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12시간 의무로 게임하고 팀적으로 게임하면 4시간 한 게 10시간 게임한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힘들고요 좋은 점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걱정 같아요? 처음에는 막 마우스랑 키보드 선자로 그랬는데 이제는 형하고 누나가 이제 엄마를 말해놔가지고 엄마에게 도와주도록 그래서 마음을 좀 열어주셨죠 엄마가 오늘의 말은 엄마가 오늘의 말은 엄마가 오늘의 말은 여기가 진짜 비슷해요 오 근데 진짜 비슷해요 모든 캐릭터 다 알 줄 아시죠? 네 그냥 대충 연습해요 재미로 여기까지 샬렛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게임하러 가볼까요?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